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연합뉴스가 다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3구 대선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도 제외국민투표 결과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국내 각 언론사가 받아서 크게 기사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외국민투표에서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윤석열 후보에게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75.14%의 득표율을 기록한 대구에서 조차 제외국민선거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45.3% 윤석열 후보가 40.6%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외국민투표에서 플러스 4.7% 득표율 격차로 윤석열 후보를 꺾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이번 제외국민투표에서는 1만 3,723표 8.5%가 무효표 처리됐고 제외국민투표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에 단일화 선언 이전에 실시돼서 무효표의 상당수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인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바로 제외국민투표에 관한 선거 결과는 3구 대선의 특징, 3구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그야말로 착하게 제공합니다. 아마 그 제공에 따라서 4.15 총선의 재검표와 실시된 것처럼 구단이나 시단이 한 곳을 까보면 투표함 속에 엄청난 그런 귀한 조작과 관련된 보물들이 숨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표본수가 클 때는 통계학이 얼마나 정교한 학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무효표 8.5%입니다. 이것은 기사가 지적한 것처럼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 이전에 안철수 지지자들이 안철수 사태 이전에 제외국민투표를 통해서 보인 안철수 지지도입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통계학은 정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없었다면 윤석열 당선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확한 통계학이 대구시의 제외국민투표로 오면 거의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정신줄을 놓기 시작합니다. 대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입니다. 당일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거둔 당일투표 득표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시면 중구가 77.64%로 압도적인 승리를 윤석열 후보가 거둡니다. 동구는 75.21%로 아주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서구가 79.82% 남구가 77.67% 평균 약 15%로 압승한 겁니다. 대구는 그야말로 전폭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대구시민들이 대구를 떠나서 외국에 거주하면서 행한 제외국민투표의 결과를 보면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외국에 사는 대구시민들 대다수가 갑자기 이재명 후보 지지자도 돌변하고 맙니다. 이게 진짜라겠습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코 진짜가 아니죠. 이런 진짜가 아닌 것을 숫자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과 3.9 대선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관련자를 색출해서 언벌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중구에서는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24.57% 앞섰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는 77.64%입니다. 말 같지 않은 결과를 조작해낸 겁니다. 대구시 동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1.27%를 앞섰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75.21%로 대승한 곳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조작을 한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심하게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하고도 걸리지 않겠다. 그건 정신줄을 놓은 거죠. 어떻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대구시 서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3.06%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대구 서구의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거의 80% 가까운 79.82% 대승합니다. 어떻게 이런 속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조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외국민 투표는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대구시 남구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무려 33.53% 앞섰습니다. 얼마나 표를 때려 집어넣기에 제외국민 투표에 이재명 후보가 대구 남구의 33.53%는 앞선냐 이야기죠. 대구 남구 당일 투표가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77.67%로 앞섰했습니다. 이것을 세상 표현으로 하면 미친 선거 결과, 미친 조작 선거 결과, 정신나간 선거 결과, 정신나간 조작 선거 결과 이것이 바로 대구시를 상대로 한 제외국민 투표 선거 결과입니다. 대규모 조작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통계적 변칙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선거 조작 기술자가 기획했을 것이고 선거 조작 기술자의 하명을 받은 선관위 관계자가 실행에 옮겼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에다가 수십 퍼센트를 얹어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각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제외국민 투표 득표율은 이래서 많아야 3%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플러스 24.57%, 마이너스 31.2%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하고 악하고 사악한 자들은 당분간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을 두고 부정선거 언모론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공격할 것으로 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부정선거 은폐론자다. 부정선거 은폐론에 가담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에 차하게 될지 그가 논객이든 그가 기자든 그가 정치인든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전국 차원에서의 제외국민 투표에 손을 댄 겁니다. 누군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부정선거를 감행하고 선거를 조작했나가 밝히는 임무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훔쳐도 범인을 찾아서 벌을 주는데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선거를 훔쳤는데 선거를 절도했는데 그냥 넘어가자고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분들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고 김준성 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드시 이번 투표 사전 조작 및 부정선거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구속해야 될 것입니다. 무려 236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성희독자 님입니다. 부정선거에 냄새가 나는데 정말 이상하죠 224명이 찬성하고 한 분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 사무엘 상 님입니다.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분명 야료가 있는 것입니다.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는 사람이 이정성 님입니다. 대구 8개구에서 국내는 모두 70% 이상의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 제외국민 개표에서는 40%대로 비슷하거나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공식 집계입니다. 169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한 분도 없습니다. 이원열 시민입니다. 치독한 썩은 냄새가 납니다. 157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한 중구 님입니다. 검찰이 제외국민 투표 압수수색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됩니다. 132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시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진실을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언론이 침묵하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검찰이 수사를 뭉갤 겁니까? 언제까지 대법관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뭉갤 겁니까? 뭉갤 수가 없는 겁니다. 4.15 총선에 이어서 하늘의 도우심으로 그 엄청난 조작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살아남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거 조작범들은 단죄되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초와 기반과 선대의 핏다머린 그런 노고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만든 이 나라의 근간과 기둥과 기초와 근본을 모두 다 훼손시키고 붕괴시킨 바로 대역죄가 선거 부정입니다. 내란죄가 선거 부정입니다. 국사범입니다. 선거 부정이 낱낱이 밝혀지고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다시 복귀하는 그날까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제가 함께 힘을 합쳐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훌륭한 그리고 미래가 밝은 그런 나라를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